좀 더 구체적으로 온라인 투표 조작, 사전 투표 조작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우선 통합선거인 명부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액티브 보터도 있고 인액티브 보터라는 것은 평소 몇 번 선거를 해봐도 선거를 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는 사람들 명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보통 한 40% 되잖아요. 유권자의 투표율이 60%라면 40%는 10명 중에 4명은 투표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액티브 보터를 활용했고 그래서 실제로는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투표한 것처럼 전산으로 조작을 하고 그래서 미리 목표 수치를 정했기 때문에 고만한 양의 유령 투표지를 의존했다고 보는 거죠. 얼마 전에 미디아에이 선생님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4.15 부정선거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 투표 소위 투표의 3대 요소라고 투표는 투표하는 선거인이 있어야 되고 투표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별로 생각을 안는데 참관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참관인이 없으면 그건 무효거든요. 왜냐하면 진실성과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이 3대 요소가 갖춰져야 되는데 이번 4.15 청선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인 명부가 투표소에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죠. 중앙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투표소 선거인 명부가 있어야 참관인이 투표용지를 배급하는 상황을 교부하는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데 체크할 수 있죠. 교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사람이 투표를 하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참관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참관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건 투표가 무효라는 얘기예요. 참관인 없이 즉 참관인이 참관할 수 없이 만든 투표 행위는 근본적으로 이게 원천적으로 무효죠. 그래서 이 참관인은 그냥 업저브가 아니고 카나다에서는 그 참관인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스크루티니어라고 그래요. 스크루티니어라는 것은 자세히 검토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폴 워처라고도 하고 또 챌린지라고도 해요. 챌린지. 챌린지라는 말은 문제가 생기면 이 일을 거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일을 하라는 뜻이고 그게 없으면 투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잘 아시다시피 온라인 개표도 마찬가지죠. 미케니컬 기능만 있다고 투표 분류기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산 기능도 있고 통신기능도가 맞춤형 전작 기능이라는 것이 명백해졌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분류를 조작하고 집계를 조작하고 이 개표도 역시 전산 개표인 만큼 창관이 불가능하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무효의 사유가 투표나 개표 공의 충분하다고 봅니다. 정말 이경복 선생님이 역시 다른 나라에 계시니까 오늘 제가 들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을 착하게 집어주셨는데 제가 한번 정리하면 투표에는 3대 요소가 투표인이 있고 투표지가 있고 참관인이 있는데 그냥 참관인은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참관인들은 소위 투표 용지를 교부하면서 몇 사람이 투표하는지 그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사전투표 현장에 소위 이야기해서 선거인 명부가 없었다. 전자 통합인명부가 중앙선관위의 서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몇 사람이 투표를 했는지를 전혀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참관인 자체가 워킹이 안 되는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아주 재미나는 사례가 캐나다에서 참관인을 부르는 거 미국에서 참관인을 부르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참관인 개념하고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셨는데 영어하고 캐나다로 한마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영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영어를 참관인을 스크루티나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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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루티나이저라는 말이 이렇게 자세히 검증한다는 얘기죠. 그거 하는 사람은 스크루티나이저 미국에서는 챌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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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챌린저라는 말 있잖아요. 자꾸 뭐 이렇게 간섭하고 뭐라고 이거 왜 잘못했나 문제가 되는 거를 이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른 데서도 우리 용어에서 미스테이크 하게끔 그런 게 많아요. 이것도 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관리위원회 라니까 아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저는 딱 이게 매니지먼트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이것은 컨택트지. 네. 아주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점이 이 방송을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상당히 좀 이런 생각 고정관념을 깨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은 그렇고 오프라인상에서 일어난 변칙이나 조작 가운데서 대표적인 그런 사례나 이런 것이 뭐가 눈에 떠 있었습니까 오프라인에서 뭐 그야말로 차고 넘치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 배송보관 과정 이걸 체인 오브 카스터디라고요. 체인 오브 카스터디 그러니까 투표지 특히 관외 투표일 경우에 투표지가 대표장까지 오는 과정 체인 오브 카스터디였는데 우체국 우편 집중국 그리고 투표한 보관소 그리고 개표소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청관인이 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cctv가 있어야 되거든요. 청관인이 없는 대신에. 대신에. 그런데 우정 사전투표 보관소에만 cctv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네. 이것도 무효 사유예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래서 실제 일어난 현상 파악한 것도 관외 사전투표지가 파쇄된 것이 발견된 적이 있고 또 개표하다 보니까 마치 한국은행에서 갓 나온 신권집회처럼 빳빳하고 접히지 않은 게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원래 투표지는 접어서 넣도록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제가 보니까 158조 사항이더라고요. 접게 돼 있습니다. 접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158조 사항. 의무조항이에요. 네. 158조 사항이면. 접지 않고 그냥 넣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무효입니다. 접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조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투표 현장에서 사전투표는 프린터가 출력해서 나왔는데 출력한 투표지가 아니라 어디선가 인쇄된 투표지가 나왔다는 거. 그래서 유권자 수보다 투표지가 많다는 논센스 이런 것이 오프라인 변칙이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투표지 개표를 당일 투표지 개표 이후에 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 176조 3항에 보면 사전투표지는 먼저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167조 3항에. 176조 3항. 176조 3항 보세요. 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먼저 해야 된다가 아니고 먼저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법조항 법조문은 할 수 있다. 이제 영어에서도 매일 하는 용어로 쓰이거든요. 왜 하라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돼 있을까.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 아닌가. 그렇지 않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해야 하는데 해야 하는데 특수한 사정이 생기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의무와 요건을 완화하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없으면 그렇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 전국적으로 200 몇 지역인데 지역구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죠. 그런 때는 거기서는 사전투표 개표를 늦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1대2 뒤에 했잖아요. 네. 아니 먼저 선거한 것을 먼저 계산하는 게 일반 상식 아닙니까? 상식이죠. 미리 한 거니까. 지금 방금 한 것보다. 그런 편의상으로도 그렇고 이 범 조항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제히 무슨 특별한 고의성이 없어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희대의 체계적인 사기 조작이었다고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에 오랫동안 해계 업무를 담당해 오신 이경복 선생님은 4.15 총선은 온앤오프를 병행한 희대의 체계적 사기 조작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기 사람들이 참 많이 놓친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사전투표를 먼저 해야 된다고 의무종은 아니지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그걸 해야 된다는 176조 사망을 또 지적을 하셨네요. 어쨌든 우리가 놓친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이 시대의 체계적 사기.